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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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예뻐요? 저 가수 인사해요? 어떻게 해요? 언제 얘기해요? 완전 이쁘다 지금 가수 지금 가요? 아 지금 가야 돼요? 완전 이뻐요 지금 가요? 아니요 지금 사진 찍잖아요 좋아 안녕 안녕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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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요 제 3번째 시간에 제가 러에이って Chanel에 왔어요 그는 이곳에서 정확히 같은 곳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여기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몇 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영국이에요. 그는 그의 영국이요. 그는 그의 영국이요. 저는 13년 전에 시작했을 때, 10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13년에 시작했고, 지금 17년에 지금. 나는 22년간. 정말? 지금의 여성이요. 아니, 너는 지금 너무 아름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너무 늦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메트로시티 쇼 2016년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너무 늦은? 정말 늦은? 정말 늦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지 아직 저런지 오오 지금 처음 보지 오오 저렇게 떨었구나 계집애 저 저 사람을 사람 인간인가요? 너무 이쁘가지고 말이 안나와요 왜이렇게 이뻐요? 막 보고 고울을 보니까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오징어대요 실장이 어디갔지? I'm just getting crazy and crazy My hair 꼭 지금 지니를 보고